보고 올까요? 강기 오빠 맞네. 아, 지금 실망하면 안 되는데. 진짜 실망할까 봐 약간 걱정되는데. 저런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. 오! 오! 깜짝! 우와! 잠깐만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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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나 큰일 났어, 큰일 났어. 왜, 왜? 왜 이렇게 놀래요? 장난 아니에요. 누구야? 가글 한 번 더. 이 냄새 나요? 아니, 그게 아니라. 장난이야. 오아 씨 이상해. 아, 그래요? 형, 아는 사람? 내가 Zielinski 때는 너가 만난 적 있나? 오우, AI 익사. 오우, AI 익사 괜찮아? 내가 끌게. 되게 설렌다. 이게 뭐라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 나야. 우와 이렇게 오랜만이야. 우리 오랜만이지. 잘 지냈어요.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어. 한 시간? 오래 기다렸네. 제가 생각했던 분이 아니라. 좀 당황스러워서.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. 원래 누구 생각하고 계셨어요? 저는 뭐 보아. 너 저번에 오신 분한테. 너무 저기라고. 막 기사 엄청나게 났던데. 내가 냈어요.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? 그렇게 좋았어? 제가 연결해 줬어요. 진짜? 너 시끄럽다. 너 시끄럽다고 지금. 너 잡으러 왔어. 너 어떻게 할 거야? 아니 본승이도 나중에 연애하는 것도 좀 보고 싶다. 반가운 친구들 만나는 것 같아요. 되게 신선해 지금. 그래요? 그러면 지금 거의 4달 됐잖아요. 그러면 공연 다니고 그러신 거예요? 3월에는 거의 외국이 있어요. 제가. 아니 아니 아니.